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더 더 맛있는 참외는 어떤 참외인가 이런 컨텐츠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누누히 이런 얘기 했었죠 테자부가 하나 둘 세개인데 왜 4개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3년을 아마 계속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립시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참외를 쪼갰어요 쪼갰는데 음 이중에 자 하나 둘 두개의 지금 참외해서 넷쌍 테자부 하나 둘 셋 넷 넷쌍 테자부가 나온거에요 저는 이걸 좀 브랜드화 시키고 싶어요 성주 참외 대다수 3쌍이잖아 네이크로가 이런 느낌이지 어 3쌍 클로바에서 자 네이비 나오면은 왠지 보면 기분이 좋잖아 이거를 좀 업 시켜 볼 생각이에요 자 성주 참외를 이제 자 먹었다 먹었는데 우와 참외를 이렇게 먹었는데 우와 여기서 4쌍이 나온거야 얼마나 좋아 어 4쌍이 나왔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어 네이클로바의 또 새로운 느낌 네쌍 참외 네쌍 테자부 요거를 좀 더 업 시킬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네쌍이 나오면 더 경도가 좋아요 왜 세포분열이 많이 됐다는 얘기니까 자 어 네쌍 참외의 가장 큰 장점은 경도가 좋다 그리고 어 뭐 맛이나 이런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일단 경도 하나만큼 달라 그래서 제가 잘 짓는 농민들 위주로 이제 농가에 가서 좀 많이 실험을 해봤었었지 그리 확실히 좀 시세 잘 받는 분들이 이 네쌍이 많이 나요 네쌍 테자부 자 이분들은 전적으로 지금 제껄 쓰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봐봐요 물론 제껄 써도 안나오는 분도 계속 왜 물질인거 같아 물질 여하에 따라 이 테자부 생성이 세포 생성이 좀 틀린 것 같아 자 아무쪼록 농사 지으면서 음 한번씩 속을 잘라서 이 참외 속이 어떤지 이걸 생각해봐요 자 좀 더 더 시세를 잘 받는 참외는 네쌍 테자부 좀 더 더 맛있는 참외는 네쌍 테자부 좋다 이런 느낌을 한번 띄워봅시다 자 저만 띄우면 안돼 같이 띄워야 돼 이런 성주 참외의 새로운 행운의 브랜드 뭐 행운의 느낌 이런거 좋잖아 어 이런걸 계속 개발해야 돼요 왜 우리 참외를 어 좀 더 더 브랜드화 시켜야 되니까 자 이게 한 박스에 40개를 잘랐다 과연 이 중에 이게 몇개가 나올까 어 이게 재밌는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참외를 한 농가에 가서 우리 거래처에 100박스를 땄대 근데 그중에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야 네 쌍이야 이것도 똑같아 30박스를 따랐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온 거야 내 쌍이 나온 거래 돼 그러면 그 밭에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거 이거를 제가 다 잘라볼 수는 없지만 다 잘랐다 과연 내 쌍이 몇개 나올까 어 어 이 이 이 글을 재밌잖아 이게 이론이 된데도 어 내 쌍 클러바 느낌 좋죠 한번 같이 브랜드화 시켜봅시다 자 이상입니다